자 무언가 상점에서 바로 정리 한 번 했구요 자 아르나이즈 홀드 가보도록 하죠 과연 2주가 지나서 함락이 되었을지 안되었을지 거의 초반에 받았던거라 그래서 좋은 무기가 있죠 내가 쓸만한 플레일 아 워이모의 메이저네 아 플레일이 없네 이거 플레일 아닌가 어 그거는 460일 어 460일 어 안됐을리가 없는데 거의 지금 탈출하고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 자 드 아르 응 아르 그렇게 2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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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것만... 발동이 되지? 아니 성가하고... 두개가 다 같이 발동돼야되는데 축.. 저.. 축복하고 성가하고 하나만 발동돼? 자 일단... 토시를 한번 쓰긴 해야되는데 2차 반 수 disk 안돼에에 클릭을 잘못했어요 그냥 로 조종관이 측면 있고 울타리 아 이건 뭐야? 아아아아 그래 성가가 자기한테 있어야 되는구나 저건 그렇구나 야 닐리야 아직 삼락 안당했네요 흠 나는 당신이 우린 누구와 써가는지 말해줄다라고 생각하고 트롤군대라고? 트롤들은 어 무리를 그렇게 많은 무리를 지워다니진 않는데 유한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벵괴물은 아 아 이제 아 손이 아 앙 정문으로 그대로 들어가진 못할거같은데 이 모음에 들어온곳을 환영하고 갑시다 내 오랜 친구를 구조하는 것을 알아야되요 그녀 이름이 이모앤이고 지금은 카울드 위저드인데 이명 XS친구야 XS친구 어떻게 도와주냐고? 동면에서utation 나는 어떻게 도와줄까요? Dark grey 얘를 처음부터 써야되네 얘 소설으로 바뀌어 아아 야아 와 소설으로 변했어 흠 게다가 마법도 그렇게 쓸만하지 않은 마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방패 이것만 이것만 빼면 방패는 왜 왜 뺀거야 잠시만요 일단 이거 버리고요 아이고 아이고 불화살을 많이 가져가죠 이 화살을 가져가시오 도움이 될거요 야아 불화살 좀 많이 가져가셔 아이고 아이고 4번으로 하면 안되나? 몇번 몇번이었지? 1번 4분 어? 한번밖에 안되나? 이것도 고쳐졌나? 아 이것도 고쳐졌나보네 내년에 불화살 쟤한테 막 끝까지 막 얻을 수 있었는데 등 경쟁애들의 3번 제거된 내 두번째 사촌이지 저게 뭔 소리야 세 번 제거된 제거된 두번째 사촌 랩땅 말.. 얘 말은 어.. 어.. 열 마디를 뱉으면 열 한마디가 거짓말인 것 같애 열 마디를 뱉으면 열 한마디가 거짓말인 것 같애 자 삼삼은요? 다시 보내 볼까? 삼 삼 삼 삼 삼 예 안줘요. 이것도 고쳐준나봐요 어.. 어.. 여기였나? 여기였던거 같애 맞죠? 자 저장하구요 그 다음에 한 번 씌죠 야.. 정말 어.. 할말이 없다 얘는 야.. 어떻게 소설어로 되어 있냐 아.. 진짜.. 어.. 방어만 보면 이건 일단 얘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음.. 음.. 그리고 일단 전투 준비를 하죠 스톤 스킨은 기본으로 좀 걸어가도 좋고 아이언 스킨은 기본으로 좀 걸어가도 좋고 아이언 스킨은 함정도 소설어로는 최강이야 최강 에.. 그.. 근데 솔직히 난 에드윈이 더 최강인 것 같은데 아이언 스킨은 좀 걸어가도록 어 라이트 크로스 워 이거 뭐 팔구요? 음.. 이렇게 아.. 그래요? 저는 솔로 플레이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예전에 솔로 플로를 단 한 번 해봤는데 어 켄사이 켄사이 그.. 어.. 저랩으로 그.. 그 뭐지? 저랩, 저랩, 솔로 플로 거기 있잖아요? 왓처 스킵인가? 그거 있잖아요? 뭐 이게.. 대목으로 곧 나오는데 그.. 켄사이가 워낙 막강한.. 그거라서 레벨 그거 나 그 여행기 적어놓은 거 있는데 카페 또 꼴에 그.. 팁, 팁 적어본다고 했은 적이 또 있어가지고 벌레 아이고 아이고 공격증 리셋트 오케이 어.. 산.. 산.. 산화살 점.. 그.. 어... 켄사이로 레벨 12였나 12였나 그.. 그걸로 이제 마처 스킵 깨기 했었거든요 솔플로 굉장히 재밌게, 어렵게 했었어요 흐흫흐흐흫흐흐흐흐흫 재밌게, 어렵게 아 뭐 왓촌 스킵을 이렇게 가보신 분이면 근데 쉔사이 워낙 강력한 클래스나 보니까 이게 방법이 딱 있더라구요 음... 이렇게 치고 아 이게... 음... 이렇게 이렇게 치고 일반 무기로부터 뭔데 이거? 자 저장 한번 하구요 오케이 일반 무기로부터 뭐가... 음... 트롤같은 애들이 다 일반 무기잖아 어... 일단 주문면역은 마땅히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마법쓰는 애가 라오스 같나? 모르겠다 중면역은 특정한 경우 아니면 잘 안쓰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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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마 5년 전이었나? 그게 아마 5년 전이었나? 그때... 그게 마지막으로 한번 솔프로 한번 해본다고 해보고 끝냈던 것 같은데 아... 자... 전 잘 모르겠는데 5년 전인가 그러는데 자료가 있으려나? 나는 그 문을 몰래 떠날 때 사용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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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음 음 음 이거는 이건 잠겨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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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난 근데 그거를 그걸 해가지고 그게 중첩이 돼요 냉기 데미지 어 플레일 플레일 쓰는 애가 나도 플레이를 안쓰는데 근데 너도 플레이를 안쓰잖아 아무도 플레이를 안써요 뭐 니가 쓸래? 그게 그거긴 한데 음 이거는 팔고 자 와이번의 꼴이 저게 어 아마 트럴 죽을때 좋을텐데 잠시만 잠깐 잠깐 지금 갈 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죠 여기가 이렇게 통과되지 않나 이제 여기랑 여기 두군데 일단 이쪽으로 피해놓고 오 너 잠겨있잖아 아잇잠잠잠아 어 들으놔 어어 트롤 하나아 저기 하나아 저거 하나 그렇게 해도 돼? 아니 무슨.. 날 뭘로 보는 건데 지금 왜 하나 갖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니 너.. 나를.. 그.. 허.. 허스러웠나? 어.. 저기.. 아니 저거 하나 있어 아니 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내가 이.. 발더스 게이트를 이게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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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됬었나 내가? 어.. 앗이 트롤 한 마리라니 이치.. 오.. 어? 이런거 있는데? 어... 야! 때려 때려! 고우! 아! 죽어있는거야? 오케이 어우 여기 많다 아마 함정이 상자에는 걸려있을거 같애 바닥에는 없을거 같구요 사람이 사는데 함정을 바닥에다 해놓겠으나 음... 어! 아! 내가 할 수 있겠지! 알았다 이 시기간은 완료가 될 것 같애 이만큼은 완료가 될 것 같애 일반 무기... 어? 돌파도 하나 나왔구요 아! 니가 아닌데? 잠만 돌파 이거 저장하고 이것도 저장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예! 화자 그야 입은 없어였 엇 입은 비버 ometimes 맨 엇 코 엇 렛 엇 엇 에 라 엇 엇 엇 엇 엇 엇 여기는 뭐 하인드를 쓰는 방인 것 같고 화장실 화장실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똥 속에다가 손을 들어가면 아아 화장실에다가 손 넣어가지고 뒤져야돼 뒤적뒤적 아이고 왜이래 야 똥 속에다가 왜 스타 사파이어를 아 야 야 그 그렇다 야니 그런거 어울리겠는데 야한테 시킬걸 아 화장실처럼 생겼잖아 뭐앗 알아요 왜 쉬겠다 차아 telescopes 너는 왜 안했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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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애 아아아아아아 절대 못 구하는구나 야 내일 들어와 밀리아가 못 들어오잖아 아빠 아버지의 이름으로 뭐 야 얘가 소설을 하니 하긴 근데 구해줘도 별게 없긴 해 어어어 2층 예전에 어 이런 귀족들 집을 지하실이 어 1층에서 지하실로 연결되는 복도가 있는게 아니라 이렇게 2층에서 지하실로 연결되는 복도가 있었대요 그 이유가 1층은 하인들의 공간이고 2층은 음 귀족들의 공간이라서 그렇다고 하네 하드라 그럼 다음에 후 제가 소설을 보고서 안 지식이예요 믿으려면 믿거나 말거나 그 소설책의 이름은 H U C H I 어..란 분이 나오는 아이고 이웃 이 에이 Gross 워 뭐 근데 왜 돈이 입 내가 진짜 그 정찰론은 민스크만 한게 없지 않나? 정찰론은 정말 민스크만 한게 없는거 같던데 자 일단 체력도 빵빵하죠 그니까 뭐 쉽게 죽을일 없고 여기다가 함정탐지도 쓸 수 있구요 그래서 나는 그 민스크를 풀플레이트를 입히는걸 참 꺼려야해 뭐 어쩔 수 없으면 입힐 수 밖에 없게 되지만 그게 그렇더라구요 되게 편해 저거 맞아요 민스크가 민스크가 이는 시간을 이왕 안 어울리긴 하는데 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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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은거야 지금 예헤헤헤헤헤헤헤헤헤 네놈의 저주받은 운명을 받아들이거라 예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너 이렇게 악매처럼 온냐? 웃긴 놈네 민스크 맥웨이브 바트키킹 폴고너스 예 이 아닌가봐요 솔직히 어 민스크가 아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자암깐 자 돌파로 뚫어버리죠 자 없애버리구요 그리고 어 널루하고 민스크가 민스크가 때려! 날려 날려 그렇지! 아이 또또또 이번엔 뭐야 위기대비스트 스킨이야 위기대비스트 스킨이야 과연 디스펠르도 날아갈까? 원래 디스펠르도 날아가야되는데 오우와아아아아아아아 안.. 죄 죄 죄 죄 죄 야 이거 디스펠르 누가하냐 다 걸렸어 주요 캐릭이 아 몰라 니네 죽지마 야야 우리 피하자 피하자 아이씨 알아서 살아났겠죠 오오오오오오오오 야 같이가 민스크도 같이가 민스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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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가 민스크도 같이가 아이 뭐씨 민 민스크도 같이 야 누가 누가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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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투명화 탐지 투명.. 투명화 탐지 투명화 탐지 어? 투명화 탐지가 안됐나? 어? 뭔데 투명화 탐지가 안되지? 미스리드야? 미스리드 아닌거 같은데? 아니면 내가 좀 잘못 씁은 했나? 쨉 앗 으야야야하역시 아굿아아뮴 아굿아굿아 아굿아굿아 야 잘하잖아 아 아 중계 아니었구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야 얘들아 다시 와봐 다시와 다시 애들 풀렸어 애들 다시 정신을 차렸어 빨빨리 떼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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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됐어 됐어 야 그래도 어 역시 늑대인간이 족신초야 늑대인간 그레이터 에어홀프로 변했다고 생각해봐 애들 썰고 다닌다니까 진짜 똥도 못쓴다니까 애들 완치 한번 하구요 음 음 음 스톤스킨 한번 더 릭글 한번 스톤스킨과 챔피언 에임 스톤스킨과 챔피언 에임 스톤스킨과 챔피언 에임 저 경이로운 리콜이 정말 좋아 뭐? 누가 문블레이드였어? 나 문블레드 갖고 있는데? 문블레이드가 하나가 아닌가 보네? 이제 문블레드 내가 직접 갖고 있는데? 어 이거는 하위 얼리 엘리멘탈 내가 샌드위가 갖고 있고 아 이거 주문면요 쓸 데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음 이거는 하급 주문면요 이미 있네요 이미 얘도 있네요 이미 얘도 있네요 너는? 호던 없냐? 쟤네이 제일 좋나? 모아줬다가 아구 어? 어? 누가 죽인거야? 누가 추가 데미지를 줬나? 아 미스트 아아 산이구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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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 녀석이 문블레이드 였던 소리야? 야 잠깐만 나 그러고 보니까 이거 밖으로 나가봐 이게 아마 밖으로 나가는 같은게 외부로 성 외부로 그지? 음 이거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음 어디쪽으로 가서 열어도되지? 자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쪽으로 나오나보다 그럼 맞죠? 여기에는 애들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있을 것 같애 자 일단 자 아무도 나를 볼 수 없을걸 하지만 내 전쟁함성이 내 위치를 들어갈테지만 민스 앤드 부우 스탠드 레디 음 인비지비리티링 아냐 이거 그냥 근데? 별로 그건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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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비지비링은 솔직히 그다지 별로 쓸모가 없어 너 차라리 너 차라리 어 여기 이거 이거 프로텍션 링 이거 니가 껴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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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이게 낫다 음 그리고 첫방어 먹어 저 파이어 볼 봐바 꽝 야야야야야야 가까이 가지마 가까이 가지마 꽝 꽝 야 해골한테 꽝 아이 바보같은거 왜이렇게 늦게 터져 아 뭐야 이게 왜이렇게 늦게 터져 어 한 하루 맨 종일 떠있어 터진 생각을 아니야 이거 함정이 아니야 함정이 와아 누가 저걸 함정이라고 불러냐 아이고 조그만한 트롤이네 아이스 트롤 아이스 트롤 아이스 트롤 흩어염 어 아이스 트롤 자 문 열구요 어? 문 내려가는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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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을 다시 달았잖아 아니 문을 열어 문 내려올라왔는데 문을 왜 다시 달아 자 이제 레벨업 했어요 음 타코 감소 1 추가적인 히트포인트 뭐 이렇게 레벨업 간단하냐 추가적인 히트포인트 1밖에 안주네 아 파이터 레벨업 한거 같은데 파이터 레벨업 했네 파이터 레벨업 해도 내가 별로 강해지질 않으니까 멀티클래스가 세대라 별로 강해지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게 그거 같애 그래서 별로 그 기쁘진 않다 좋긴 좋은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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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옆 예이 이쪽으로 어떡해 이쪽으로 어떡해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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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스툰스켄 있으니까 그렇게 그 뭐.. 빨리 죽긴 알 것 같은데 민석훈아 죽으려고 하네 야.. 민석훈 왜이렇게 잘 맞지? 이 테임맨이라 그런가? 아.. 풀플레이트 매일.. 입어야 되나? 어어.. 어어.. 늘렸어 늘렸어 네이처 스트라이크스 음? 야야야 애들 다 죽겠다 죽겠다 야야야야야 너 너 왜그러냐 가까이 가서 뭐하려고 던질게 없구나 알았어 던질거 이렇게 줄게 저에게 마이너 침 잘 안 맞아야 되는데 왜이렇게 잘 맞지? 일 Cort Perpet 나는 날이 여러분 나는 money 나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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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떤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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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요? 도구 체줄면 높은 거 아니야? 아이고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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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음 강아지가 로버 렉스 스프리티 스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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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다 네이밍있는 강아지들인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로 가는거냐 저기는 정문쪽으로 가는거 같고 여기는 어디 여기 아 여기가 거기고 여기나 여기나 일자 일자자나 음 다트 열심히 던져라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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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기가 할수있는대로는 다이어트해 몇마리 죽여놓고 28인데도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역시나 음 아 그래요? 나 한 한 20정도 밖에 못맞히는데 하긴 그건 그런데 크리에이는 장사가 없긴 한데 그리에이는 장사가 없긴 한데 음 쩝쩝쩝 나는 아 아 웃음소리가 왜이렇게 사악하냐 웃음소리 겁나 사악해 에에에에에에에 웃음소리가 그 아르니스 정비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난 당신 딸을 대신해서 여기 왔소가 아닌데 같이 왔잖아 물론이요 부인 랄리아가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라고? 아 기다린다고? 야 랄리아 여기 있다니까? 아니지 아 이게 시야 범위에 릴리가 안들어오니까 어 이게 이런식으로 말이 풀어가지나 보네요 음 버그 흘린건 아니겠지? 같은말 두번 했어 지금 같은말 두번 했어 불안하게 같은말 두번 했어 불안하게 버그 아니죠? 아 너 닐리아 닐리아네 그 자에이라 때문에 버그의 하도 그 불안하게 그래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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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쓰읍 어어 이게 뭐랄 이건 화연방투고 아 마법적 에너지 그런거 같애 쓰읍 어 여기는 어디로 통하는거지 이것도 바깥으로 통하는거 같은데 아 저기구나 아이고 아이고 자 고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늑대인간이 어 괜찮은건 저항력때문인데 저항력이 왜 하나도 안붙었지 그 그레이터 그걸로 어 변하면 일반 무기비에서 면역이 뭐 그렇지 않나 지능이 몇 이상 해야되나 여기 어떻게 하지 잠잠잠잠 여기 숨은 뭐 그게 있을거 같은데 아 여깄네 함정 그 비밀통로 투성이야 그럼 뭐야 자 고 자 저장한만 하구요 어 죽네 쫓기네 이럴줄알고 내가 저장을 한거지 각자 주구요 각자 주구요 저장 어 버프를 좀 걸어볼까 버프를 좀 걸어볼까 인지 이럴쇼 으흠흠흠 하지만 어어어어어어어紹 어어어 오오오!! 오오오 야! πppppppp! 으아아아아아앜 아아아아아아악 야아 너무해 제 존경에 대해 말하라 만우스, 포텐테스, 하아아아아아 항상 바랍니다 뭐 가진건 별로 없지만 아이 그래도 이게 아... 어, 아... 아, 우워보워뭐 우워보워 우와 잠아 잠아 우워보워 죽을뻔했다 플레일이 하나 더 추가가 됐네요 이거 갖다 팔구요 플레일이 하나 더 되겠지 뭐 어? 저기에 뭐있나? Peregrine 야 한바퀴 돌아가야돼? 으아 잠시만 요기... 아...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건가 보구나 아 I am here balance be served, as if you would nature a I could do no less, if it's a man as a bird and I could do no less, if it serves I understand, balance be served as if you wish, nature a Oh my God, you will help me theэ This means. For example, I need to go for help, I don't know what the hell is doing good. End on my sword while you can. I got to go for help, as well as possible, I can't do it. Oh, there is no pressure at me. One more time, I need you to go for help. Oh... 오케이 안 죽이는 방법이 좋으니까 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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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경우병같은데? 가진이라기보다 너 왜 안 돼? 빨리 와봐 됐어요 저장 한번 하고요 1레벨의 눈멍마법 여기에 어 화상본신 여기에 멜프 필수정글을 하나도 안찍어놨어 아 그런거였구나 아 그런거였구나 어어 아 아 아 아 아 전장한번 하구요 이 골렘들을 어떻게 처리하냐구요? 이럴때 주인공이 이제 나서는거지 주인공 나설때가 왔다 단 30초만 세지는 주인공 30초동안 세지는 흠 이거요? 어... 뭐라고 말하지? 크흠 그냥 고전게 발더스게이트라는 게임이네요 흠 흠 흠 흠 흠 흠 이렇게 이러면 여기에 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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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속까지 자 자 명시험면서 주져보죠 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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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어떻게 크리스컬 리스가 두번이나 연속으로 뜨냐? 아 아무리 운이 안좋아도 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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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하구요 막 저게 먼저 보여주나요? 어.. 엘븐코트 롱보우 롱보우 타코사 네 하지만 다 필요없어요 자이언트킨 음.. 다 팔아요 이거 다 팔아요 쓸데가 없어요 어..이거는 엑스인데 어! 잠깐만 이거는 쓸만하겠다 이거는 쓸만하겠네요 좋아 왜냐면 산성 데미지하고 냉기 데미지가 있거든요 자이언트킨 자이언트킨 안되겠다 가자 고고고고 자이언트킨 경의로운 니콜 한 번에 더해서 챔피언의 힘하고 아이언스티만 블루앤스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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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챔피언님은 오! 딱! 챔피언님하고 아이언 딱 좋아 오! 오! 실드 목걸이 이거 니가 니가 하면은 그나마 좀 잠깐만 다 썼나? 다 썼네 하구요 어 마이너스 오지 여기서 실드 목걸이를 쓰면 똑같애 똑같애 하지마 하지마 똑같애 어어 전혀 필요가 없는데 화살을 좀 주고요 화살을 좀 주고요 버려버려버려 불화살도 어! 어 해초 손 이아 이어 이어 엠 이어 아... 점점 많아지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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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너한테 일단 투자 됐어요? 잠시만요